나 아이 거 가져야 돼.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?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지가 지발을 잘라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려면. 아이를 좀 맡아야겠어요. 안녕. 형 장모가 무당이었던 거 몰랐어? 넌 시집 온 지가 혼잰데 아직도 애를 못 낳는 거냐? 이 여자가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?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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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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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